한화 화약 부문은 지난 7일 장교동 본사 24층을 임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리프레쉬 룸을 오픈하고 오픈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한화 화약 부문의 리프레쉬 룸은 테이블과 의자, 화이트보드형 벽면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며 커피와 간단한 다과, 임직원들의 기증 및 추천 도서를 비치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오픈 이벤트로 지난 9일까지 주먹밥과 샌드위치 등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며 심경섭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집들이 선물 제공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화 화약 부문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화 화약 부문 윤지혜입니다.